이번 SK의 새로운 캠페인은 꼴라쥬 기법을 영상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꼴라쥬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이미지들을 결합시켜 좀 더 새롭고 환상적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기법입니다. 꼴라쥬 아티스트 메르베 오자슬란의 작품처럼 자연 풍경과 인간의 절묘한 결합을 연출해 보기도 했고 아티스트 카레닌치처럼 일상적인 장면의 배경을 바닷속 혹은 우주와 꼴라쥬 시킴으로써 한신한신을 마치 아티스트의 작품처럼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흥미롭게 감상해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함께 행복하도록 OKSK